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끝을 모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저희의 욕망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허탄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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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